우회전 대기 중인 블랙박스 차량, 그런데 도로 위 차량이 아닌 전동 휠체어 한 대가 서 있습니다. 마치 주위의 차량들처럼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. 심지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 위에 멀뚱멀뚱 서 있는데요. 뒤늦게 전동 휠체어가 출발하자 뒤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들 역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전동 휠체어, 끝까지 인도로 올라가지 않고 꿋꿋이 우회전을 하며 도로 위에서의 운전을 이어나갑니다. 혹시나 부딪히진 않을지 아찔한데요.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로 주행하는 전동 휠체어, 운전자에겐 위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. 블랙박스 차주인 글쓴이 A씨에 따르면 해당 전동 휠체어가 도로 위에 등장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. A씨는 벌써 똑같은 시간대에 한 달 동안 10번이나 마주쳤다고 합니다. 결국 자료를 모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A씨는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신호에 좌회전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하냐며 해당 전동 휠체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기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는데요.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 또한 횡단보도 놔두고 왜 차도로 가는 거냐, 전동 휠체어를 무슨 자가용처럼 끌고 다니네, 사람도 차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등으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달려야 하는데요. 특히 전동 휠체어는 속도도 비교적 느린 데다가 폭이 커서 자칫 도로주행 시 사고 위험이 큽니다. 다만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인도가 좁고 울퉁불퉁하다 보니 도로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